관장님 감사합니다.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에브리바디 하이 아싸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난 복숭이 안아? 됐어. 호랑이야! 그래로 호랑이야! 어? 난 복숭이 안아? 세상이 이를 때 음악이 날 위로해 주네 랩 투어 받을 때 이 연습곡을 이걸 했었죠.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세븐틴의 힙합 팀도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같은 팀 멤버 얼굴 좀 봐주세요. 몸이 너무 꼬이는데요. 맞아요. 아무튼 만명 얘기에요. 그래로 호랑해 와해 그래로 호랑해 와해 호랑해 와해 그래로 호랑이야! 그래로 호랑이야! 어? 난 복숭이 안아? 그러는 우지씨는 눈누게 개숨씨를 뜨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에 미련이 없으신 분이 여러분 아이디얼 컷 솔로 무대 우지씨의 노래 제목 어떤 미래 어떤 미래 얼마나 그 미래가 답답하고 궁금했다면 그렇죠 서글펐다면 제목을 어떤 미래 어떤 과거도 아니죠 우리에게 과연 어떤 미래가 올바른 건지 하늘이 답을 알려주지 않아서 혹은 내가 참 멍청해서 저희 알 수가 없더라 아 좋습니다 그 미래를 가보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그 시절의 그 노래를 여기까지 살아있습니다 네 соп 씻 어짜피 미래라고 가봤자 너무 심심 과거를 가서 후회 없이 쌀고 있을 줄 어떤 논리죠 우리에겐 않통예 자 주잇씨 상 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멋있었어요 이거는 꼭 하늘로 해주시면 자꾸 난 우리가 이겨 통쾌해 난 목소리야 고오 스케일템으로 이렇게 탈 수 있고 계란이야 계란이야 난 목소리야 겨드랑이와 엉덩이 신체 부위만 봅시다 겨드랑이는 이제 그냥 뭐 뭔가 배출되는 게 땀 밖에 없어요 땀 배출되는 곳에서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기능이 추가되는 건데 엉덩이는 어떤 부위나 엉덩이에서 뭐가 나오죠? 해변이 나오죠 근데 이제 저희가 불을 뿜으려다가 잘못해서 잠깐만 잠깐만 너무 좋다는 일이 별일이 없어 억물데이트를 가셨는데 민규씨가 실수로 해변이가 나오면 냄새가 나네 그 냄새가 망하는 겁니다 그쵸 기빌어웨이 기빌어웨이 사실 펌펌펌펌 나가도 그거 할 때 같이 일찍 나가잖아요 최대한 차량 기타 그럴 때 나가도 되고 형 이번에 한번 저희 둘이 나갈 때 기빌어웨이 뭐 이때 한번 나가보세요 잠깐 누워줄 수 있어요? 여기다 바로 라면에 끓여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냄비에다가 아 먹기 싫어요 누가 지날 수 있다고 말했죠 디노님이 휴대폰하고 있네 둘이 어떤 공간에 있는데 불이 없어, 냄비는 있는데 어떡해, 아, 흠 디노 휴대폰 안 하고 근데 솔직히 단점이 약간 수치스러워요 야 근데 디노 엉덩이가 되게 힙업 잘 돼있다 나 놀린 나이 원때 술쟁이였는데 지금은 엉덩이에다가 저거네 호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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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도 할 멘트가 없어 넌 눈이 좋은게 너무 웃겨 우리 똥초리 볼 빵빵했죠? 수고했어, 수고했어 워러멜렛 추가하 형 잘한거 있잖아 나 이거 잘해? 어, 형 잘해 형 이거 잘해 형 진짜 무섭다 되게 놀라셨는데 남은데 집에 가셔서 피디님이나 하실 것 같네 근데 홀리데이가 무한방국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다보니까 연습하는데 아 이거 맛있다 알코올 혹은 무한방국만 해야 된다 진짜 이거 다 먹어야 된다 이거 다 먹어야 된다 지금 저거 다 먹어야 된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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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에 가잖아요.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 너무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엘사가 될 수 있어요. 엘사요? 온다. 야 애 싶었다. Let it go. Let it go. 스케일 탭을 이렇게 싹 해가지고 싹 이렇게 탈 수 있고. 타인도 할 수 있고 너네도 부를 수 있는데 맞죠. 지고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할 거야? 나 계속 문준이랑 앉지만. 해주세요. 강정이랑 이번에 상대팀 됐다. 저는 항상 이제 자기가 불안감이랑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많은 걸 연습하고 이렇게 성장됐는데 근데 만약에 아까 디노 씨처럼 연세인데 돌아가서 너는 무조건 데뷔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 한마디 때문에 이제 지치면 어떡해. 밟어 밟어 그렇지 좋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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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 발카줘. 다가가가. 체크 시켜주세요. 저희 티네도 빼주세요. 자 승관아 뭐해. 야 응원해. 응원도 안 해줘서 믿죠. 응원했잖아. 부승관 뭐해가 응원이냐? 야 부승관 뭐해 이러더라. 너무 느리긴 하더라. 한 명에 왕쌤. ireevin and a world. I'll turn it inside out. Swimming around in ecstasy. Libdown hits. Don't you do drugs for kids. So don't stop me now. I might drink a little more than I should. Do they drink. Drink water? I'll make it with a drink and all. Do they drink water? Do they drink water? Drink water? I might not get tomorrow. I'll go. 그때 이제 개인 앨범이 냅니다 그거를 윤미래 선배님과 그 래리 투 러블 리믹스에서 리..레리 러블러 아니야 호시야 너 진짜 행복해 보였어 너 옆에들 표정 제발 봐줘 호시야 봐봐요 지금 순간이 표정 너무 얄밉잖아요 그쵸? 그럼 과거로 들어가서 순간이 다섯 살 때로 데려가서 어? 꼴바오 한 대 세게 때리고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아 귀여워 이름이 뭐예요? 황인호 응? 황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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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디노예요 뭐? 네 잘 부탁해요 황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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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 놀라워 황인호 남이 원 웬월 채워먹으면서 불을 내뿜는 거 또 하나는 그냥 바지를 벗고 하는 거 불이 필요하실 때 바지를 벗고 한대요? 아 진짜요? 네네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 때? 안녕 지루 아 너무 길어 아악! 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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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뭐야? 뭔데? 에블룸 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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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죽였어? 우선가한테 쏟아지 이렇게 아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너는 최고의 최고의 아 진짜 무서웠어요 형 오늘의 오늘의 뱁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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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뱁 아악! 아악! 오빠가 만두 아하하하 형은 어디 봤어요? 빨라요 벗옹! 오 역시 하하하하 장대 장대 아 괜찮아? 괜찮아? 자ャ하게 진짜 또래탑이 Casey 옷을 매일rios 뭔지랄겠지 나름 잘 일어나 잘 일어나? 응 언제? 언제 쪽? 나 힘들어도 잘 일어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너도 신발 좀 못 받을 테니까 케이크 보여달라고 짜잔 토끼인데 뚱뚱한 토끼래요 토끼인데 이렇게 살이 쪘다고? 서운해요 되게 오늘 오미영이 되게 의뢰했다는 것 처럼 보여가지고 아니요? 저요? 네 다른 사람 같네 아니 저 형이 오늘 꼴찌한 기회바 있어 먹으려고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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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